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함에 교재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역사를 전공한 사람치고 집안역사 제대로 하는 사람 없고 교육을 전공한 사람치고 자식교육 제대로 하는 사람 없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설교학 교수치고 설교 잘하는 사람 없다 그러나 예외 없는 법칙은 없다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제가 설교하러 많이 다니는데요 꼭 마치고 내려오면 교인들이 그래요 전병훈 목사님 많이 닮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소리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심으시면 저처럼 되실 줄로 믿습니다 심게 해주세요 제가 설교학 교수이다 보니까 제 앞에서 설교하기를 무지 부담스러워하는 설교자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그 심정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설교의 고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어쨌거나 부족한 종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몽골의 벌러르라고 하는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한국인 선교사를 통해서 병고침을 받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어느 주일 아침 믿지 않는 불신 부모가 소를 먹이로 들판으로 보냈습니다 들판에 소를 풀어놓은 채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갑자기 예배당 종소리가 울립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헐레벌떡 허겁지겁 찾아봤지만 시야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소를 계속해서 찾을 것인가 아니면 예배당으로 달려갈 것인가 고민이요 갈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도 이와 흡성한 고민과 갈등의 스토리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창세기 22장 하나님께서 100세 불가능한 가운데 아들을 주셨어요 그것도 약속의 아들입니다 그 아들 한 10여 년 만에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대뜸 하시는 말씀 그 아들 받치라 고민이요 갈등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시 몽골 소녀의 얘기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 몽골 지역에서 소 한 마리는 적지 않은 재산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배는 소를 찾고 나서 드려도 상관없습니다 소를 찾고 예배가 마쳐졌으면 다음 주 그 다음 주 예배는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소녀는 크게 망설이지 않고 예배당으로 달려갔습니다 영원히 소를 잃어버릴 가능성이 많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녀는 교회당으로 예배이 늦지 않도록 뛰어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목사님이 평소에 하신 말씀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손해보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순간도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손해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을 굳게 믿고 그녀는 예배당으로 달려갔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다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죠 백세 불가능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셨어요 주실 땐 언제고 바치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자식을 넷이나 주셨어요 야만인 목사입니다 요즘은 애국자더라고요 40이 되기 전에 하나님이 네 명을 주셨는데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이 넷 중에 하나를 바치라고 하면 누구를 바칠까? 아무리 카운트를 해도 바칠 놈이 없어요 그런데 백세 불가능한 가운데 주신 약속의 아들 어떻게 바칠 수 있을까? 정말 대단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왜 바치라고 하셨을까? 그 이유와 목적이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요? 시험하시려고 테스트하시려고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무엇을 테스트하려고 하셨나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네게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자 하십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존재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만큼은 아니겠지만 하나님의 버금갈 정도로 소중한 존재가 생겨났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존재가 없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만큼이나 소중하거나 하나님 다음으로 소중한 존재가 있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문제가 생겨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다 보셨을 때 지금 아브라함의 영적인 상황이 빨간불이 켜지기 바로 직전 노란불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적절한 타이밍에 나타나셔서 네가 그렇게 아끼는 아들 바칠 수 있느냐 여러분 2절에 보시면 이삭이란 단어 앞에 무려 다섯 개의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내라는 단어가 두 분이나 나와요 아브라함이 지금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새끼 그 아들에게 푹 빠져 있음을 시사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드디어 정신을 차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아들 물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내게 최고지만 그러나 하나님 다음과는 존재가 내게 있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상당히 멀어졌구나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최고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이라고 하셨는데 노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여기에 우리 신앙의 맹점이 되게 많아요 기아 자동차 K5에 슬로건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우리는 더 베스트 최고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디 온리 원을 추구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혼하신 부부들이 많으시죠? 여자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남편들이 이성적인 사랑으로 여러분을 최고로 사랑하길 원하세요? 아니면 유일한 사랑으로 사랑하길 원하세요? 두 말 하면 잔소리죠 그동안 여러분 남편에게 자기 나 이뻐? 나 최고야? 그렇게 많이 물어보셨죠? 그러면 여러분 다음으로 두 번째 세 번째 사랑하고 예쁜 여자가 있어도 좋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남편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내들이 여러분을 최고로 사랑하길 원하세요? 아니면 디 온리 원 유일한 사랑으로 사랑하길 원하세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디 온리 원 유일한 신앙의 대상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하나님 버금갈 정도로 소중한 것이 존재할 때 우리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깁니다 왜 교회 다니는 청촌 남녀들이 실현했다고 자살합니까?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 이상으로 소중한 것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떠들썩하겠죠? 정치권을 성완종이라는 장노님 한 분이 계셨죠 그분이 진정한 장노님이 맞다면 왜 자살합니까? 여러분 감옥에 들어갈 짓을 했잖아요 감옥에 들어간다고 사형선고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형수들도 예수 믿고 찬양을 부르다가 만면에 미소를 짓고 하나님 품으로 가는 마당에 잠깐 살다 나오면 될 걸 가지고 왜 자살합니까? 하나님 다음으로 소중한 것이 있었는데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일 우리 신앙의 대상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번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사시기를 추구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느냐 못하느냐를 보고자 하시며 그동안 아브라함이요 무려 다섯 번이나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를 못했어요 거듭 거듭 실패하고 불순종합니다 우리 사람 같으면 한 번 약속을 했다가 상대방이 어기면 다시는 그 사랑과 신뢰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와 배려가 충만하신 우리의 아빠 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것도 부족해서 약속을 재확약시켜주시고 그것도 부족해서 그를 밖으로 이끌어서 시청각 교제까지 활용하셔서 하늘의 별을 보라 바다의 모래를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그래서 그 믿음이 조금씩 조금씩 자라서 그 믿음의 절정을 우리는 오늘 본문 장세기 22장에서 드디어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정말 소중한 부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사느냐 아니면 암담한 부정적인 현실 보고 불평과 원망과 절망 속에 살아가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중요한 싸움입니다 비록 눈에는 보이는 것도 없고 손에는 잡히는 것도 없고 귀에는 들리는 것도 없다 할지라도 여호수와와 갈렙처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소년 다위처럼 하나님 약속을 신뢰하고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만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해놓으셨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 이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요 저희 가족이 지금 시카고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학이 되면 제가 다음 주에 금요일날 미국으로 들어갑니다 시카고에서 일어난 실화예요 한 믿음 좋은 처녀가 불신 결혼을 했습니다 택시를 운전하는 기사와 함께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믿음이 그냥 좋은 정도가 아니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구체적으로 받는 처녀였습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천국 백성이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남편 될 사람과 결혼하고 나면 같이 손잡도 교회 가기로 약속을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자의 약속은 믿을 수가 없어 지키지 않습니다 10년이 지나갔어요 그래도 불평하지 않고 남편에게 사랑으로 대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약속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그에게 기쁨과 확신을 더해 주셨습니다 20년이란 세월이 지나갔어요 여전히 남편은 교회에 나올 기미가 없습니다 그래도 웃음을 잃지 않고 마음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굳게 신뢰합니다 30년이란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여전히 남편은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35년째가 되는 어느 날 남편의 회사로부터 전화 한 통화를 받습니다 당신은 남편이 오늘 운전을 하다가 현장에서 즉사했으니 빨리 와보시오 그래서 택시를 잡아타고 현장으로 갑니다 남편은 피투성이가 된 채로 사람들이 밖으로 끄집어내서 길가에 피투성이가 된 채로 쓰러져 있습니다 그 쓰러진 남편의 시신을 부둥켜 안고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삿대해지려 합니다 하나님 죽으셨군요 살아계시지 않으셨네요 약속을 안 지키셨군요 이럴 수 있습니까? 그토록 35년 동안 제가 하나님 신뢰하고 살았었는데 그리고는 장례식을 마치고는 그 다음 주부터 교회의 발걸음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눈물과 절망과 한탄 속에 5년이란 세월이 지나갔어요 5년 만에 또 남편의 회사로부터 전화 한 통화를 받습니다 당신의 남편을 찾아온 청년이 있는데 와보시오 이상하다 싶어서 택시를 타고 남편의 회사로 갑니다 회사 앞에 한 낯선 청년이 자기를 향해서 가까이 오더니만 명함을 한 장 내밀었어요 그 명함을 봤더니만 남편의 이름이 새겨진 명함이었어요 깜짝 놀라서 제 남편을 아시는지요? 물었습니다 5년 전 제가 군에서 군에서 나오는 건 뭐라 그러죠? 제대 제대를 잊어버렸어요 제대한 지 오래돼가지고 군에서 제대를 하고 길을 걸어가는데 남편이 지나가는 택시를 손을 들었더니만 태워주셨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는 크리천입니다 그래서 혹시 교회 다니시는지 물었더니만 부인과 약속을 하고는 3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약속을 못 지키고 있다고 그래서 택시를 운전하는 틈을 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참 가다가 남편이 한길가 우측으로 차를 세우고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이제야 예수를 믿을 때가 된 것 같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는지요 그래서 제가 뜨겁게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차를 타고 저희 집 앞까지 내려주시고는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언제든지 한번 찾아오라고 빚을 갚겠노라 그러면서 명함을 한 장 주셨는데 제가 세월이 조금 지나서 남편이 지금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시는지 확인하려고 명함을 아무리 찾아도 못 찾다가 오늘 아침 장롱 서랍에서 우연히 남편의 명함을 발견하고 이렇게 찾아왔는데 남편은 어디 가고 부인 혼자서만 이렇게 깜짝 놀랍니다 다시 묻습니다 혹시 그날이 며칠인지 아십니까? 제가 제대하던 날이기 때문에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년 전 5월 3일입니다 이 부인이 땅에 주저앉습니다 그리고는 5년 전 외쳤던 그 내용과는 정반대의 의미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소리칩니다 하나님 살아계셨네요 약속을 지키셨군요 그런 줄도 모르고 저는 하나님 약속을 어기시고 살아계시지 않는다고 5년 동안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회를 나가지 않았는데 저의 불신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남은 여생 최선을 다해서 이전보다 더 하나님 신뢰하고 멋지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낙심한 분들이 계십니까? 10년, 20년, 30년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아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벼 하고 포기하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아빠 되시는 위대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과거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오늘 홍대 서교회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과 고민과 갈등과 기도 제목을 다 아시고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추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산에 올라갔습니다 약속의 장소에서 아들을 잡아놓고 이제 그 아들을 죽이려는 날카로운 칼을 든 오른손을 높이 지켜 세웠어요 여러분 눈뜨고 볼 수 없는 그런 광경 아닙니까? 백세연한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을 제 손으로 죽여야 하는 그 아비의 심정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런데 단호하게 자기의 아들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산에 올라갈 때 자기의 아들을 자기 손으로 반드시 죽이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고 올라갔어요 그런데 죽으면 다시 산다는 믿음을 가지고 올라갔을까요? 못 가지고 올라갔을까요?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히브리스 11장 19절에 보시면 제가 하나님이 능히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믿은지라 그리고 신약까지 가지 않더라도 오늘 본문 5절에 보시면 마지막 9절에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주어가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전 한글 성경은 내가가 주어로 되어 있어요 원문대로 우리가 아들을 집어넣습니다 왜냐? 이 속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올라갔다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는지 얼마나 기쁘셨는지 여러분 보통 신앙이 아닙니다 자기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 것 그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미국에 저명한 토니 캠폴로 목사님이 있습니다 유명한 사회학자요 또 설교학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젊을 때 젊은 자기의 친구의 가정에서 일어난 얘기입니다 어느 날 부부가 잠을 자고 있는데 새벽에 천둥, 번개 소리에 깨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천둥, 번개가 치면요 마치 우리 집 위에서 폭탄을 토하듯이 그렇게 어른들도 깨어서 두려운 그런 순간입니다 그런데 2층에 잠들어 있는 5살 딸 에이미가 생각이 났어요 두 사람이 얼른 뛰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딸 에이미는 어느새 깨어서 그 번개불이 번쩍이는 그 창문가에서 엄마, 아빠를 향해서 막 미소를 지면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빠가 소리칩니다 에이미야 위험해 빨리 이리 와 그 순간 그 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빠, 엄마, 괜찮아 이거 하나님이 나 사진 찍어주시는 거야 여러분,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도 플래시가 번뜩이지 않습니까? 창문가에 번개가 번뜩이는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위험한 상황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사진 찍어주시는 그런 순간으로 영적으로 해석할 줄 아는 그 아이의 글을 읽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이게 바로 미국을 움직이는 힘이었구나 지금 점점 시들여져 가고 있지만 아브라함이 드디어 아들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하마, 아브라하마 하나님이 다급해 주셨어요 그리고 12절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유하는 줄 아느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유하는 줄 아느라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이 이 시험에 합격할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아시죠 그런데 제 어릴 때의 성경을 읽으면서 퀘스션은 제가 경상도 사람이니까 아시면서 와카십니까? 저는 이제 교수이기 때문에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치릅니다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100점을 맞을지 90점을 맞을지 98점을 받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하잖아요 하나님은 다 아시면서 왜 테스트를 하셨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왜 이제야 아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저희 막내 아들이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갑니다 9월달에 초등학교 1학년 때 일이었습니다 그때는 한국에 있었어요 어느 날 제가 노트북으로 작업을 하다가 좀 쉬려고 소파에 가서 TV를 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라왔어요 빨리 컴퓨터에 쳐서 집어넣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뛰어갔더니만 이 막내 녀석이 어느새 이 노트북을 가지고 게임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훈아 아빠 지금 뭐 빨리 쳐놓아야 돼 비켜줘 했더니만 안 돼 아빠 나 게임 시작해서 우린 딱지 시대이기 때문에 게임이 얼마나 소중한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조금은 압니다 이 놈이 컴퓨터가 데스크탑이 자기 누나 방에 있으니까 그 방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정말 몇 달 만에 게임을 벌이는 겁니다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그 게임에 보니까 입장 퇴장도 하더라고요 너 빨리 비켜줘 했더니만 안 돼 아빠 한 게임은 맞춰야 돼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너 아빠를 더 사랑해 게임을 더 사랑해 당근이지 당근 뭐야 아빠를 더 사랑하지 그러면 빨리 내놔 이 녀석아 안 돼 아빠 이 한 게임은 맞춰야 돼 기소에 눌려가지고 제가 밖에 나가서 보던 TV를 계속 보는데 괘씸하더라고요 그 놈이 저를 사랑하는 걸 제가 알거든요 거듭거듭 확인해 보니까 근데 이 순간만큼은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건드렸습니다 사실 건드리면 안 돼요 그 철없는 아이잖아요 게임 몇 달 만에 하는 건데 근데 제가 건드렸어요 지훈아 너 지금 당장 안 내놓으면 아빠보다 게임을 더 사랑하는 거야 그렇지 아빠를 더 사랑하면 지금 당장 내놔야지 그리고는 보던 TV를 계속 보는데 소파 왼쪽에 인기척이 느껴져요 그래서 왼쪽으로 힐끗 쳐다봤더니만 이놈이 그새 나와가지고 고개를 떨군 채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쉬 가서 해 그러는 거예요 얼른 뛰어가 봤더니만 한 게임이 맞춰지질 않았어요 여러분 한 게임이 맞춰질 시간이 아니에요 불과 한 20초 25초 정도밖에 흐르지 않은 그런 시간이었어요 저는 그때 아 이놈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오늘 본문에 네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노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철없는 아이가 아빠를 더 사랑하죠 사실은 게임 그게 뭐라고 그러나 이 순간 잠깐 아는 거잖아요 그것도 몇 달 만에 근데 이 철없는 아빠가 건드리잖아요 밖에서 입증해달라고 그러니까 이놈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빠는 입증해 주기를 밖에서 철없이 바라고 있죠 자기는 지금 게임이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래도 아빠를 더 사랑하니까 화가 나고 원통하고 분하지만 희생을 무릅쓰고 나와가지고 분노를 하면서 시 가서 해 달구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아빠를 게임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나온 그 모습을 보고 아 정말 이놈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봤습니다 아버지의 심정 삼일길을 가면서도 조금 더 돌이키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약속된 그 장소에 올라가서 그 백세에 주신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을 바라보시면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야 아노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시공간에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1초 1주를 벗삼아 1분 그리고 1시간 하루 한 달 그리고 1년을 흘러가야 되는 제한된 삶을 살아갑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미래 앞으로 태어나지 않을 그런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의 미래까지도 한순간에 과거에 내다보실 수 있지만 오늘 이 삼일길을 가면서 그 약속의 장소에 올라가서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 그 아비의 심정 아브라함의 심정을 바라보시면서 이해하시면서 아 네가 말로만이 아니라 이제는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얼마나 고백 많이 하셨습니까 2016년 송구행신 예배를 이 자리에서 여러분 들으셨을 때가 어저께 같을 겁니다 그러나 벌써 6개월이 지나가고 7개월째 흘러가고 있습니다 더더 말고 여러분 지나온 과거를 한번 되돌아 보십시오 송구행신 예배 때 하나님 2016년 새해만큼은 어느 해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고백하고 헌신했던 적이 어저께 같지 않습니까 작심삼일이 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우리 인간 부모와 똑같이 말로만이 아니라 립솔비스가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사랑과 헌신과 충성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열매 있는 그런 참신앙의 헌신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몽골 소녀의 뒷얘기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소녀가 헐레벌떡 뛰어갔습니다 교인들이 왜 이렇게 숨차게 뛰어왔냐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자초지종을 다 알게 되었어요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거기에 한국인 성교사 한 분이 예배 참석했습니다 그분은 아마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소냐 하나님이냐 둘 중에 과감히 소를 포기한 채 하나님을 찾아서 예배 시간 늦지 않도록 달려온 저 소녀 결코 손해보지 않게 주옵소서 아마 다른 성도들도 그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예배가 마쳐졌어요 맨 처음 사람이 문을 열고 예배당 마당으로 나가는데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배당 마당에 소름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소가 예배당으로 찾아온 겁니다 소는 예배당에 들이지 않습니다 그놈의 소가 자리를 찾았다면 원래 잃어버렸던 그 장소로 가든지 아니면 익숙했던 집으로 갈 것이지 평생 한 번도 와보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은 예배당 마당에 웬일입니까? 후 드립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예배당 그것도 예배 마치는 그 바로 직전에 예배당 마당으로 그 소를 인도하셨을까요? 하나님이냐 소냐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내 명예냐 하나님이냐 내 건강과 생명이냐 하나님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하고 과감히 포기하고 내려놓을 줄 아는 자들에게 결코 손해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그 소녀뿐만 아니라 그 소녀의 사건을 알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셨음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소냐 하나님이냐 소를 가감히 포기하고 예배당으로 달려왔던 그 소녀 하나님도 찾고 예배도 드리고 더움으로 속까지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예배당 마당으로 친절하게 불러주셨어요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냐 아니면 약속의 아들이냐 그 아들을 바치려고 헌신하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고 그 아들 고스란히 틀끝 하나 되지 않고 어머니 품으로 돌려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방정식입니다 하나님의 방정식을 소개하기 전에 세상의 방정식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저게 바로 세상의 방정식이에요 1 빼기 1은 nothing, zero, 0입니다 빵이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1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나보고 1을 자기에게 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내려놓으라고, 희생하라고 합니다 절대로 희생하지 않죠 왜냐? 없어지니까, 사라지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알고 살아가는 세상의 방정식이에요 이 일이 크면 클수록 절대로 내놓지 않습니다 내려놓지 않습니다 희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의 방정식이 아니라 세상 방정식을 알고 거기에 취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경험한 이 방정식은 세상 사람들이 알고 살아가는 방정식이 아니라 제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방정식입니다 마지막으로 띄워주십시오 바로 이겁니다 1 빼기 1은 nothing, 아닙니다 1보다 훨씬 큰 victory 그리고 플러스 1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정식의 열매는 그 결과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small one입니다 제가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맨 왼쪽에 있는 일은요 그냥 일이지만 사실 이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몰라요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백세에 얻은 약속의 아들 이삭입니다 그 바치라고 했을 때 누가 과연 바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바치려고 했습니다 과감히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그래서 빼려고 했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1보다 훨씬 소중한 victory를 얻게 됐어요 victory가 뭡니까? 여러분 육수만에 드디어 시험에 합격했어요 육수만에 하나님의 참아주심 인내하심 배려하심 그리고 약속을 죄에 확약시켜주심 두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경애하는 줄 내가 이제야 아노라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우리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게 제일 소중한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정식은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가 잡으려고 했던 그 아들 이삭 고스란히 플러스 1 덤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방정식은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플러스 스몰 원입니다 스몰 원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한 차례 자기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러 갑니다 제사장에게로 가죠? 갈 때 빈손으로 가면 안 됩니다 뭘 가지고 갑니까? 소나 양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빚을 내서라도 비둘기와 새를 가지고 가야 돼요 그 누가 준비하는 겁니까? 제사장이 준비합니까? 하나님이 준비합니까? 본인이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들 이삭 대신에 받쳐진 이 숫양 누가 준비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준비했습니까? 이삭이 이럴 줄 알고 나는 죽지 않아 나 대신에 수장을 준비해야지 알고 그렇게 준비했습니까? 아닙니다 누가 준비하셨어요? 여호와 이레 야외 이레의 준비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도 친히 준비하셔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영광 받으시고 또 그를 칭찬하시고 사랑하는 아들을 가정으로 무사히 돌려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묻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아직까지도 내려놓지 못한 것 그거 무엇이냐 네가 아직도 포기하지 못하고 바치지 못하고 들이지 못한 것 그거 뭐냐 그거 이 시간 나를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느냐 아낌없이 바치고 헌신할 수 있느냐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동안 너무 아까워서 바칠 수 없어서 불가능이어서 내려놓지 못하고 바치지 못하고 들이지 못했던 것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방정식의 이 놀라운 기적 아브라함이 경험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방정식의 기적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시고 그 어떤 순간도 여러분 현실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열매로 하나님 앞에 바치고 내려놓고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의 방정식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동안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고 입술로만 충성했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남은 세월 동안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열매맺는 그런 순정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경험한 놀라운 하나님 방정식의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는 그런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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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